제3회 양구자연중심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최강 SJ우와 헌터스의 32강 계산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추수옆을 지나는 땅골이 중간으로 선두타자가 살아나갑니다 2번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냈지만 다음 타자를 중대로 잡고 4번 1항대로 소화되게라 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히트! 다리를 맞힐 뻔한 강한 타구로 선취점을 가져가는 2단기 선수입니다 회력의 민상철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배트 중심에 맞은 타구가 좌월리주타로 주자 2,3루가 되고 6번 장영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번에도 제대로 밀어치는 월리주타로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장영민 선수입니다 초반 몸이 안 풀린듯한 권혁수 투수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이제야 몸이 풀린듯한 권혁수 투수 하지만 3명의 타자를 연속 볼렛으로 내보내고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유격수 정면 2루토스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최강 SJ투수는 너클볼로 김병돈 선수입니다 유당 깔끔한 수비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최동혁 선수의 좌안에 1점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4번 박정두 선수의 타석 펜스 중단에 맞추며 아쉽게도 1점을 허용하는 투수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외치는 아주아주 멋진 박정두 선수 그리고 조금 흔들리는 김경돈 투수입니다 너클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견제 아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결정구는 스윙 삼진! 삼진으로 투아웃을 잡고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의 안전적인 수비에 3아웃이 되고 맙니다 야! 키스번트! 포수가 빠르게 볼을 잡아 송구하였지만 불안한 송구에 볼을 빠뜨리며 그사이 지자를 3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3루수 2란킹 이게 뭔가요? 확성기 응원의 중2플로 1점을 더 달아나는 대강 SJ 아 힙바이 피치볼까지 주고맙니다 다행히 삼진으로 투아웃을 만들고 다음 타자의 입당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선두 타자를 중2플로 1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잡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뭔가요? 페이스 터치도 안하고 라운딩을 하는 민상철 1루수 민망해 죽으려 합니다 삼당! 더블코스! 투아웃! 아! 더블은 놓치고맙니다 너클볼사인! 아! 조금 깊은 타구였지만 조금 아쉬운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 힘없는 타구가 기가 막힌 뻔타안타가 되고맙니다 그리고 주자만루의 강타자 최동혁 타자의 타순입니다 히트!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또다시 선두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CK 창근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기가 막힌 변화구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상진! 파울 팁을 잡아내는 박정두 포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유격수 셀측으로 주자 만루의 위기에 3번 박병원 선수와 대결하는 투수입니다 히트! 살짝 비껴 맞았는데요 아! 마지막에 볼을 놓쳐 2타점을 또 가져가는 자월 1위타의 박병원 선수입니다 장래 아나운서의 소개를 받은 이란기 선수가 유탕으로 아웃됐지만 또 한 점을 불러들이며 점수가 9대1까지 벌어집니다 히트! 깔끔한 우환인가요? 이야! 이걸 대시하여 잡아냅니다 3회까지 잘 맞고 있는 김경돈 투수 비껴 맞은 볼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파울인가요? 아! 다시 들어옵니다 어우! 이번에 힘이 실렸는데요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가 됩니다 하하! 매우 좋아하는 전명규 선수 하지만 3플로 3아웃이 됩니다 투수가 좌우한 김상훈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장영민 선수와 남일수 선수의 연수관타로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히트! 이야! 슬라이드 캐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런다운 발빠른 남일수 선수를 깔끔한 협력 플레이로 아웃을 시키는 헌터스의 내앗 수비입니다 CK 창근의 타석 히트! 제대로 맞았습니다 CK 창근 이런 모습 간만에 보는데요 하하! 그게 뭔가요? 아! 날카로운 타구! 우선 2루타로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네노비트 볼? 어! 불안합니다 아! 어정쩡한 수비에 또 한 점을 조금 합니다 비껴 맞은 타구가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높이 뜬 볼이 중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투수가 제기훈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풀카운트! 아! 조금 빠졌나요? 볼렛을 주고밥니다 1루 땅볼! 아! 리버스를 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며 다시 위기의 순간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다시 파울! 스윙 삼진! 어? 어디가나요? 투아웃이에요 정신 차리는 자진납세를 하고 강타자 최동혁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이야! 우중간을 갈랐습니다 두 명의 주야를 불러들이는 이 타점의 최동혁 선수입니다 투수를 달래는 이란기 감독 하지만 볼렛을 또 주고 맙니다 더가웃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표정의 투수이지만 이번엔 윤병선 타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히트! 제대로 맞았습니다 2루타는 못하였지만 두 명의 주야를 모두 불러들이는 윤병선 선수입니다 갑자기 분주해지는 헌터스팀 그리고 투수를 교체하는 SJ팀입니다 하지만 연속 볼렛으로 기가발루가 되자 서영호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1루에 높이 뜬 볼 1플로 마무리하는 CK창근입니다 민상철 타자의 타순으로 5회철을 시작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홈런을 노렸나요? 큰 스윙으로 삼진을 다가고 맙니다 히트! 오늘 세계 5월 뷰터를 친 장영민 타자입니다 유격수 정면 안정적인 수비에 투하우시 됩니다 또다시 유격수 정면 아! 이번엔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중안으로 기록이 되고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그리고 연속 볼렛으로 또 한 점을 주고 만루의 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티소 합당골 토수에게 멋진 토수로 다행히 쓰리앗을 만듭니다 이제 헌터스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히트! 멋진 점프 캐치를 시도했지만 오리 뒤로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볼렛을 주며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히트! 힘차게 밀어쳤지만 아쉽게도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다시 볼렛을 주자 투수를 진정시키는 이란기 감독 그리고 4번 박정두 타자의 타순입니다 히트! 1,2루간을 가르는 우한으로 2타점을 기록하는 박정두 선수입니다 긴장한 서영호 투수 또 한 번 볼렛을 주며 투자 만루의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 우중 1우타를 기록한 정명규 선수의 타석 각근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팁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삼진으로 한숨을 돌리는 서영호 투수입니다 하지만 만루의 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강력한 타구 2루 정면! 2루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나며 최강 SJ가 예선 32강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